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지금 장대비가 많이 오고요. 또 이쪽에는 먹구름도 많이 끼웠다가 이렇게 날씨가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절대 비피해가 없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팔봉사님은 젊을 때 비피해도 당해봤거든요. 물론 화재도 당해봤고요. 인재도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우리 인생 인간사회는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비피해 조심하시고 좀 바쁜 일이 있어도 비올때는 좀 나가지 마시고 괜히 비올때 보고 우리가 논보러 나갔다가 사고당하고 또 미끄러지고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가족들도 걱정하고 하니까 집에 계시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또 이렇게 시간은 너무너무 잘 흐르고 있는 같습니다. 20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에 짙지는 약간의 팥살이 있습니다. 그 10일 구슬 주의하시고 보십시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고는 가까운 데서 또 이렇게 일어나고 조그만 폰 핸드폰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니까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는 일순간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또 좌우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소띠도 오늘 좋습니다. 오늘 이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차방이나 여행 이런 걸 멀리 떠나도 무방하려고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던 님이 들어오고 나가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 일정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죠? 또한 뭡니까? 또 이런 닭날에는 범띠는 뭡니까? 원진살이 되겠죠? 그래서 만나면 서로 그죠? 저 산에서 늘어왔다가 그죠? 닭이 울면 도망가야 된다니까 범띠님들 오늘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 그죠? 오늘은 입 조심하시고 구슬술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만나면 서로 꼬이겠죠? 그죠? 그래서 힘든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토끼띠는 약간의 충살이 있습니다. 그죠? 12구슬 주의하시고요. 그죠? 오늘 괜히 나무 일에 나서지 마시고 항상 빗길에 교통사고 주의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오히려 편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죠? 주식 펀드코인도 너무 영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순간에 그죠? 한방 놀이던 한방에 훅 가버린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용띠도 그죠? 무난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이사든 수술이든 여행이든 다 차박이든 다 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죠? 사람은 그죠? 좋을 때는 좋은 일이 또 겹으로 생기고 나쁠 때도 나쁜 일이 겹으로 같이 와요.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또 외롭다가 사람이 생길 때는 한꺼번에 막 생겨 들고 이런 일이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일도 같이 오고 나쁜 일도 늘 같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MT도 오늘 좋네요. 오늘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고 그죠? 연애도 좋은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멋진 소식이 예상이 됩니다. 자 말띠도 좋은 청춘 남녀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또 이렇게 좋았던 사람이 전화가 올 수도 있겠죠? 오늘은 복근한 줄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띠님동은 무난한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이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도 되고요. 저기 차박이나 크루즈 여행 이런 거 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사람은 또 다닐 때 다닐 수 있을 때 다니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겠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못하는 게 인생살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원숭이띠 나오는 그죠? 약간의 시비구슬 다가오는 사람 권유해요 부탁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죠? 특히 나이 먹어서 가져오는 이런 정보들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돈 투자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닭띠가 닭날을 만나면 시비구슬 줘야 됩니다. 그죠? 다가오는 사람 조심하시고 보시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띠님동은 오늘 좋네요. 오늘 수술도 이사도 건강도 자영업도 금전원도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죠? 저기 차박이나 멀리 커루지에 멀리 떠나셔도 무방하리라 보고요. 또 가족들은 오손도 손 그죠? 비 올 때는 화장이나 또 구워놓고 그죠? 막걸리 한잔 해도 참 좋겠죠? 자 그죠? 돼지띠도 오늘 투자원이 좋습니다. 그죠? 오늘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수술도 좋고요. 그죠? 투자원도 좋으니까 복근한 줄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인이 나타나는 그런 운이 돼서 좋은 꿈도 꾸겠습니다. 이런 날은 또 비 올 때는 늘 맨발 운동 많이 하셔서 특히 돼지띠들 탈모가 많고 전립신질환 많죠? 그죠?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많고 그죠? 여러분들 또 예인들은 부인과 질환이 많죠? 이런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시면 엄지바깔에 기압이 돼서 뭡니까? 이런 화합병, 그죠? 이런 거 공황장애, 우울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탈모에도 예방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만에서 살이 자란지 빠지는 분들은 맨발 걷기 꾸준하시면 어느덧 혁디가 쑥 들어가 있을까? 뱃살이 쑥 들어갑니다. 꼭 해보시면 많은 병이 치유되리라 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토요일 되시고요.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팔봉새입니다. 늘 비피에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